제시 딜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일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일라마는 드라우 바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의 66번째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달라일라마 개선은 무릎치료 위해 미국을 향했습니다 달라일라마 개선은 나렌드라 모디 종류에게 새로운 나렌다 대학 개교에 축하했습니다 의회의장이 옴 비르라 하완 의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트멘트 티베트 사무소가 연례 마하구르 봄쪽 기도식을 주최했습니다 대만 티베트 사무소 대표가 대만 내무부 자관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일라마는 드라우 바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의 66번째 승리를 맞아 인사와 함께 건강 행복 그리고 이 위대하고 고대 국가를 이그는데 성공을 기화하는 소신을 보냈습니다 소신에서 달라일라마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여 인도의 강점과 세계 무대에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6월 21일 아침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일라마는 무릎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파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소남 댐필 의장과 대통령 벤파 제링, 돌마 제링 대칸 부의장 등 중앙티베트 행정기구의 지도자들이 송하의 관조에 모여 환송했습니다 달라일라마는 6월 23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잠시 경유한 후 뉴저지의 대토보로 공항에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공항 도착 시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 남결 제조 박사 대표와 중국 연락 담당관 취리힘 가서 송하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공항에서 송하와 미국 정부가 준비한 자랑 행료를 파크 하야트 호텔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 많은 인파가 도로를 따라 송하를 맞이하여 환용 인사를 전했습니다 파크 하야트 호텔 입구에서 샤카 궁마름보체와 가룹 구쇼, 피샬 제이 비라 하르시, 라또 켄 름보체 등 여러 인사들이 송하를 맞이했습니다 총 1몇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으며 다양한 뉴스 매체에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여 논리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하의 개인 주치의와 개인 비서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서는 의료 치료를 외에 다른 일종이 없다고 합니다 6월 24일 달라일라마 개선은 나렌드라 모디 종리에게 비하르주 라지그레에 있는 새로운 날렌다 대학 캠퍼스 개교를 축하하는 소신을 보냈습니다 소신에서 달라일라마는 날렌다 전통의 논리와 이성을 측면에서 고대의 가치를 제시하는 방식이 현대 교육과 쉽게 결합될 수 있어 인류 전체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달라일라마 개선은 소신을 마무리하며 인도 전역 젊은이들 사이에서 고대 인도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에 고무되었으며 이러한 지혜가 더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잠재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망명티베트의회 의장인 캠퍼 순엠 댐필은 옴 피르라 인도 하완 의장의 연임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의장은 옴 피르라의 의장의 연임을 그에게 부여된 신뢰를 명확하게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퍼 순엠 댐필 의장은 지난 60년 이상 달라일라마와 망명티베트 공통체에 대한 인도 국민과 정부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트만투 티베트 사무소는 가트만투의 마하구르 범촉 조직 위원회와 협력하여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세친 델리 달겔링 수도원에서 열내 마하구르 범촉 기도식을 조직했습니다 가트만투 안팎에 위치한 16개의 수도원과 수녀원에서 온 라마, 둘구, 주지, 법사, 개시를 포함한 천명명 이상의 승려와 피구니들이 마하구르 범촉에 참석했습니다 4일간의 마하구르 범촉의 마지막 날 마하구르 받마 삼바와에게 현종된 10만 명의 공양을 통해 모인 사람들은 달래라마의 장수와 건강을 위해 약사 열애에 진원을 기도하여 낭송했습니다 일본 티베트 하우스는 6월 21일 국제 요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온라인 요가 수업을 조직했습니다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요가 애호가들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갤신 연구소의 개시 자프룸부지는 족친의 거대 가르침을 바탕으로 요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티베트 사무소의 대표 최왕갈부 아리아 박사는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개시의 자프룸부지의 동력사인 테케시티 유리를 소개했습니다 림부지는 아홉 가지 호흡운동과 갤렉서로 알려진 티베트 요가 수련법을 가르쳤습니다 자프룸부지는 인도 도렌지의 멘리 수도관에서 학문을 사인 훌륭한 개시입니다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조술했으며 미국에서 본교, 적친, 불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산프란시스코 배 지역에 있는 갤신 연구소와 잼플 재단을 장립자이자 용족 지도자입니다 대만 티베트 사무소의 결상결책 대표는 6월 18일 대만 내무부의 사와 마스 차관과 내무부 이민과의 리젠시 국장을 예방했습니다 회의에서 결상결책 대표는 티베트인들이 대만에서 고주 호가를 받는데 겪은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무국적자 여행증명서 소지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티베트 학생들이 겪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스 차관은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며 내무부의 리우 시방 차관과 티베트인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알렸습니다 회의 후에 이민과는 티베트 사무소에 연락하여 대만 정부가 티베트 학생들이 사전에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고 티베트 주민들이 고주 호가 만료 전에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